맨발 벗고 걷기를 합니다. 여기는 진해구청 뒤에 생태공원이라고 생태숲입니다. 여기 밑에는 목재체험장이 있고 이곳에 이렇게 야자수 껍질이라고 하네요. 이것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도 맨발 벗고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반교수님께서 이렇게 맨발 벗고 흙길을 걷는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벗고 걸어봅니다. 이 산에 올라오면서 제가 구두를 신고 왔었어요, 구두.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걸어봅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스타킹을 안 신어서 이렇게 맨발로 걸어봅니다. 맨발로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맨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걸어봅니다. 발이 되게 편해요. 맨발로 그러니까. 함께여서 참 좋다. 함께여서 참 좋다. 자, 이렇게. 너무 멋있죠? 이렇게. 맨발 벗고 걷기. 맨발 벗고 걷기. 끝. 여러분, 맨발 벗고 걷기 한번 해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